Q. 부산에서 오셨죠? 원래 부산에서 오셨죠? 그렇죠. 부산이죠. 어떻게 알았어요? 아 알고 있었어요. 알았어요? 근데 저 부산 사투리 좋아하네. 아 사투리 좋아요? 아 내가 겁나 좋아하겠네. 파울 어떻게 된 거예요? 아 이게 연습하다가 좀.. 내가 잘못해서.. 근데 괜찮아요 이거? 괜찮아요. 수영을 할 수 있어요. 수영이요? 네 할 수 있어요. 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수영 안 하면 안 돼요. 해야 돼. 렛츠 기릿! 성우 형이랑 같은 MC 하니까.. 네 맞아요.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.. 안녕하세요. 쇼 마크 제 MC 홍성우 마크입니다. 이 대학 쇼 쇼 쇼 쇼 어.. 성우 형한테 말해야겠다. 저기 있겠다. 저 못 남았지. 어? 봤는데? 형? 여보세요? 형! 저 보여요?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. 형 숙소 오죠? 방? 나 이불 밖 촬영 중이야? 네 이불 밖 촬영하는데 룸메이트가 누구인 줄 알아요? 누구야? 누구야? 모델을 보는데? 어? 뭐야? 형! 야 놀고기야? 놀고기야 형! 형! 야 너 왜 말 안 했어? 아 나 그때는 나도 몰랐어요. 어 나도.. 이러면 나도 촬영시켜 주시지. 빨리 형보다 더 진해질게. 아.. 너보다.. 너도 다 함께 촬영시켜 주세요. 한 번더 한 번더 한 번더. 저.. 다음에 더 촬영시켜 주세요. 네, 네. 오디오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. 여기 여기 여기. 일로 갈게요. 오시다시피 지금 이불 밖에서 아무것도 안 돼. 아하하하하하하하 오 역시. 아 지금 이불 다 와. 네. 뚱! 아 웃기다. 어 다 갈아갔네요. 아 선물 주려고. 우와 뭐야? 아 가져온 거야 선물 주려고. 아 감사합니다. 뭐예요? 묶어서 가져온 거야. 진짜로요? 어. 우와 진짜로? 우와 우와. 이렇게 내려온 카운인데. 아 진짜로? 이따 입을게요. 이따 입을게요. 밤에 이거 입을게요.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. 아 진짜? 와 진짜 센스. 진짜. 나도 준비했는데. 아 아닌데? 진짜 이거 좀 어설프긴 하지만. 이 노 끈으로 한번 묶어 봤어. 하하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. 우와. 용준영 씨. 네. 저분한테도 지금 몰래 드리고 오려고. 하하하하하하하하 안 깨지 안 깨지. 잠기가 진짜 밝으세요.